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턴파 와 패턴 패턴파 컴패링 이분이 역가도 안 맞게 움직이세요 기원 초풍 LA 아 게임이 이상해 왜 돌아가고 난리야 난 2피 역가도 기원초가 덜 나갔는데 양성 봐바 흐흐흐흐흐하 예예ê앗 오졌다 아 네 이런거 이런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리지 않네요 외국 애들이 대회에서 카즈야 할 생각 없어? 대회에서 데뷔진 할 생각 없어? 이런 맨날 말이요 졸라 못하는데 와 잽하고 나락 실화 와 귀농권 아니 귀농권 합작인데 와 와 와 와 와 와 its strength is mainly in the story 아 오케이 어이 똥 캐릭이야 아아 카운터 나네 귀농권 합작이죠? 땅치기? 아 일어나야 되겠네 쪼아 야 발격격이 언제까지 되는거야 저거 아 근데 귀농권 이펙트가 안나왔고 카운터 안나왔는줄 알았어요 한번더 쏴다 꺽 흥 ㄱ 어어! 어어! 아아 기온촌 됐는데 아아 기온촌 됐는데 벽광이 안되네 이씨 억울하네 라운드 1 사이트 아 뭐야 와 와! 마이너스 3 아! 초풍 썼는데 기온껏 나가네 야 대회에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죽냐? 살았다 죽었다 게임 되게 재밌게 하시네 죽었다 아이고야 아 뭐하니 나이스 분노의 1피 웨이브 기온껏 아 시그니토올껄 옆에 꽝 하하하하 슬라킥 안된다 해턴 la 콤보 2피 카즈아는 잘못하겠다 콤보를 아! 끊었다! 졸라 아프고요 막 안 돼요? 쪼라 하고 아하! 졸라 아깝다 하아! 얘 웨너파 많이 쓰리네 졸라 아깝네 흠 흠 긴가 아니 뭐야!! 이게 스킬 빨로 하면 게임이라서 시계 근데 안돼? 와! 또 1 아하핳핳하핳핳 왔다~~ 짬발레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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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오랜만이죠오오어우 매너파일것 같더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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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댁끌 아이씨 끝까지 했지 틀났다 그렇지 와 누르네 이제 질 롸 망했다 그건 되냐? 야 막았어요 와 레버 거의 없나봐 아 킬있네 안녕하세요 기원 초풍 앉어 야 야 야 야 와 딱 땅밖에다 잡아 살았다 한 번 더악 으아아아 아 원 모 타임 흐흐흐흐흐 아 개웃게 시기행 초풍 아 뭐야 아 삼타 어 뭐야 뭐야 콧보야? 갑자기 대시안나가가지고 짤바랬는데 콧보로 들어갔네 아아아아아아 안 맞는다 박타 LA 아 야 어떡하냐? 대시가 안나와기 시작했다 어떡하냐? 내 손이 고장났나봐 와 나라골 쓴다고? 오우 아 이거 안되냐? 딱 비어 아 아 미안합니다 형님 벤적어도 없지만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와 뱀다 아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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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백댁 초풍인데 뱀다 뱀다 오오오 나잇 아이고야 와 송꽝 자꾸 어렵다 야 이득이 몇인데 저게 맞아 자꾸 아아 아아 아 나랑 매니아야 아 왜 맞는거야 이건 또 안정 나이스 hint 톡톡 존나 빨리 썼는데 와 선패리한다고? 이걸 선패레인한다고? 0프레임인데? 왜? 아 얘 해야 진짜 되게 빌네 막았어요 야 뭐야 어디가니? 와 이걸 맞네 원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걸 두번쓰고 싶어서 썼다가 마인드 갑니다 앉아 아이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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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터쳤는데 기술 누르고 있냐 나이스 껑대라 나이스 머하니 오케이 이렇게 막난데요 따라 에헤이 덮어 헤헤헤헤헤헤헤 심리를 이상한 심리를 예상해서 덮어줄라는데 맞았어 나이스 디스 게임 이즈 위엄드 예아 마이너스 10에서 덮어가는 이런데 맞았어 퇴준빵 그렇지 와 졸라 빨리 썼다 척붕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0에서 덮어내 밀기 아 미안합니다 형님 형님이시겠죠? 미안합니다 에이 뭐지구요? 나이스 달달하구요? 굿 공포게임요? 오늘 공포게임 한 날 아닌데 아 병식 게임 머레이가 좋아하는 게임 아 머레이가 좋아하는 게임 아 머레이가 대회에서 보고싶은 장면 에헤이 원 원 아 머레이가 보고싶은 장면 간다 대피 페이 에헤이 씹 천재다 와 와 이분 영재발굴단 이분 나이 좀 있으신걸로 아는데 그 옛날에 그 철권 천재로 티비 혹시 안나오셨네요 저기서 손 때리그라네 미치겠네 이거 나가 나이스우우우 여가드 절대 안일어나시네 받아드렸습니다 와아이 안맞는다 맞네? 도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나이스! 나이스! 게임 내용 개 이상하네 나이스! 작은 나이스! 맞았네. 와 파워크루치рice 쏜데. 형님 흐핳핳핳핳핳핳 터프해 미친자 어 형님 저보다 형님이시죠 네 형님 효과 내지 마라 터프해 미친자 아 조졌다 이거 아잇 조졌다 뭐지? 글랬다 글랬다 앉아 흐어어어어 천재철권 막..막았으면 내가 이겼다 형형형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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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ㅎ허헉 헉 흫 흫 죄송하지만 일어났는데요 아이 미칫 원 원 투 카자 해치면 좋다던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미안합니다 레지 켜지고 아 횡가드 계속하네 시계행 놀아라 차라리 맞고 반시계 하지 말고 아 맞으세요 형님 아따 기원 투 딱 맞췄으면은 그냥 기림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아쉽구요 아쉽 여러분들은 4 4 3 4 2 1 부 comprar 에이 더 Hidden 하지만 월너나리 알 왜 유스 아 졸나프다 나이스 아이구 씨 절 맞네 아이 죽었네 싸고 다 쓰시네 아 아니 저것도 프레임이 안 돼? 3인가? 아아아아아아 살았다 레드쌌는데 아이씨 풍신 나갔어 죽었다 야 풍신도 되냐? 삭이네 괴살이네 아 근데 기상 왼발 양손하고 더 센 콤보 있는데 딱 풍, 풍호님이 좋아할만한 콤보가 있는데 아 그걸 모르시지 그때부터 채팅창에 나와가지고 무슨 콤보죠? 하는거 아니야 아 아 큰일났다 안돼? 와 백광대? 백광대냐? 아이씨 저갈반네 한때 세븐 초기에 나왔을때 초과 알먹기였는데 진정 야 이게 안되냐? 싫어? 와 와우 오젓다리 아 안녕하세요 아 채팅보니까 콤보 실수였네 뱃뱃 자 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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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오 아 죽었다 아이 주스 운접이 내미네 아 저 막히고싶다는데 아 기억붙으세요 띡 힘 어어어어 오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마다벼게 그걸 못망냐? 대상이 제일 뻔했는데 빠샐이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오케이 막판 막판해야지 아뇨..아뇨 모르겠어요 팝판할거같은데 초권을 많이 했다 아이씨 초권 대개기식 모르겠어요 그냥 사서 하는거에요 아 또 귀엽건댐이네 바보놈 아니 그렇지 아 레벨 밀어라 그냥 흐흑 아이씨 아이씨 아휴 뭐야 왜 귀 아니었지않나 아 엘에이 저거 마이너스 십팔인가 그런데 얘를